안녕하세요. 황명선 의원입니다. 20일에 국회가 개헌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요. 6월 5일에 의장을 뽑고 6월 7일까지 법대로 원구성을 마쳐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위기, 민생, 도탄, 파탄에 빠져 있습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법대로 6월 7일 열리기 위한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 금산 국회의원 황명선입니다. 저는 오늘 제22대 국회 원구성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새로 선출된 의장단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폭주했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동시에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막고 무너져버린 민생을 되살리라는 제22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민생과 직결되는 양구관리법과 노란봉특법, 국민 생명관전을 지키기 위한 이태원 참사특별법, 우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김건희 여사와 55클럽 특검법 등 국민 다수가 요구했던 법률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총선 이후에도 진정한 반성의 김인은 보이지 않은 채 여전히 국민을 싸우겠다는 태도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제 의결에 부결표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또다시 안타까운 두 젊은 군인이 어이없이 어이없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전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국가 시스템의 붕괴 위기입니다. 민생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3.4%로 10년 만에 아주 최고, 최악의 수준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다중채무자들이 소액 지급을 못해서 연체가 쌓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보낸 2년여의 고금리, 고물가 경제 상황이 결국 우리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22대 개원 첫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협의를 위한 협상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민의를 외면하고 있는 이때 국민의 뜻을 섬기고 민생을 챙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제20일의 국회뿐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맞춰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국민의힘은 민의를 거스리고 원구성을 방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임기 개시 후 7일에 첫 임시회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그로부터 3일 이내 원구성을 해야 합니다. 의장단 선출은 6월 5일에 원구성은 6월 7일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년 전 21대 국회는 당시 국민의힘의 목료로 인해서 원구성까지 무려 47회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랬던 국민의힘이 또다시 생태를 쓰고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같이 여야 협상에만 한두 달을 허비하는 일은 반복할 수 없습니다. 제20대 국회 원구성은 법대로 반드시 6월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가 국회법을 지키는 일이고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길입니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께서도 국회법에 규정된 원구성 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스스로 만들어놓은 국회법을 어겨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이미 원구성 협상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고 여전히 날짜는 남아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난 총선 반영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곧 구성될 국회의장단에도 촉구합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방해로 원구성 협상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6월 7일에 반드시 본예의를 열어 원구성을 맞춰주십시오. 제22대 국회가 시작부터 국회법 준수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어기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한 사람으로서 절실하게 호소합니다. 국회의원회